반말이에요. 기다렸어요. 였는데 아쉽네요. 에이 못났다. 이주영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? 동그란 거? 친구 청소기요? 아 친구 청소기?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요. 힌트 주세요. 김미숙 씨, 이문세 씨, 이성미 씨의 사진입니다. 이분들이... 정답! 정답! 잠깐만요. 59년 왕십리? 에이? 우와! 전 주던 사람은 모두 떠났고 서울 하늘 아래 나 홀로 아 아 깊어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달래주네 달래주네. 정화! 네!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요런 날씨에 역시 만두국에 약주 딱 한잔하면 막걸리. 힌트 주세요. 오! 뭐야 또 김치야? 고명어 오 맛있겠다. 카레 김치 아 너무 쉽지 않아요? 이번 주에 노래죠? 아 정답! 정답! 또 가위에요. 가위 좋은데? 놀아줘. 아 놀아줘 해 놀아줘 해. 놀아줘 해. 정답! 자 자 자 최왕수 집안 왔어요. 하나 둘 셋. 어머니와 고등어? 아니 놀아줘.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. 슈퍼맨? 정답! 나오세요. 아 아 슈퍼맨? 아 지우이게 친구 달에 슈퍼맨? 유산품에 주의에요. 오각형의 S자야 위아래로 빨간 팬티야. 슈퍼맨? 아 슈퍼맨? 아 위아래로 빨간 팬티래. 슈퍼맨, 슈퍼맨, 슈퍼맨! 위아래로 빨간 팬티! 슈퍼맨 슈퍼맨, 슈퍼맨! 자 이번 주 번의 게임 우승자는 거의 황금열사랑 똑같아요 자 열렬한 열방 번의 게임 남은 상품 많습니다 살아남은 팀은 이거 다 가져갑니다 음악 주세요 기회는 당 한 번 서바이벌입니다 나의 뜨거운 마음은 불같은 나의 마음은 오경수 씨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긴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가희 왕배 오하영 씨 하리수 두렵고 말 없이 갈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성공! 오우 자 네 분 모여주세요 네 분이 다시 대결을 한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우 흥미진진한데 오늘? 아 안타깝습니다 오하영 기상캐스터 입뚝방껑 못하고 탈락하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마리 하다가 들어갔어요 오마리 하다가 자 이제 네 분입니다 이 네 분 가운데서 한 팀이 이거 다 가져갑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전투력 업 하시고요 음악 주실게요 낭낭 18세 낭낭 18세 장윤정 저고리 고름마를 쥐고서 누구를 기다리라 낭낭 싶다해 오경수 씨 아이씨 진한 앞개울에서 윤성호 씨 저쪽 세울 때만 기다립니다 가희 거쳐 돕는다 서쪽궁 서쪽궁 맞나? 서쪽궁 서쪽궁 한이수 씨 서쪽궁 새가 울기만 하면 윤성호